안녕하세요. 호돌씨입니다. 이번에는 제 새로운 무선 동조기 컬렉션인 고덕스의 엑스프로 무선 송신기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제품이 나와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N은 니콘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왜냐하면 TTA를 지원하기 때문에 니콘과 캐논 각 메이커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측면에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고요. 뒤쪽에 보시면 고덕스에서 나온 플랫이나 동조기 그리고 릴리즈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측면은 뭐 별거 없네요. 자 그럼 한번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쭉 빼면은 네 뭐가 좀 많이 나오네요. 자 이렇게 동조기의 본체가 먼저 나오고요. 자 이제 한글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. 가우라이트 정식이다 보니까요. 그 옆에는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아 중국어와 영어가 되어 있는 설명서입니다. 이거 이제 뭐 QC 패스했다는 딱지 이거 이제 워런티 카드 실리카겔 네 이렇게 들어있네요. 배터리는 여전히 없습니다. 예전에 샀을 때도 없더라고요. 일단 한글설명서와 양문설명서가 차이가 나는데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글설명서에는 한글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 이쪽에 보시면은 호환 플래시 모델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네 여기에 어 이건 제가 나중에 리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부속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박스했던 그림과 동일하게 생겼네요.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언박싱은 이걸로 끝내고요. 자세한 리뷰는 외관을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